아기 공룡 둘리의 배경인 도봉구 쌍문동 이곳에 둘리 뮤지엄이 세워졌습니다 2013년 첫 삽을 뜬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둘리 뮤지엄은 토종 만화 캐릭터를 주제로 한 만화 박물관으로는 국내 최대의 시설로 전시체험관과 어린이 실내 놀이터 등 체험 위주로 꾸며졌습니다 도봉구는 쌍문동 일대를 둘리 테마파크로 발전시키며 만화 도시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둘리박물관은 오는 24일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도봉구에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가진 관광 명소들이 차례로 문을 열게 됩니다 오는 30일에는 도봉기적의 도서관이 공사를 마치고 시민을 맞이합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시민과 공공이 사업비를 모아 만드는 민관협력형 도서관으로 전국에서 12번째, 서울에서 첫 번째 기적의 도서관이 도봉구에 들어서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자원이 많습니다 그 한가운데 도봉기적의 도서관이 충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의미가 아이들에게도 문화적인 또 교육적인 혜택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산과 또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저희가 제공하게 될 많은 부분들이 기대가 되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엔 인권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함석헌 선생의 고택이 복원돼 함석헌 기념관으로 재탄생합니다 함석헌 기념관은 전시와 세미나 등 복합 문화 기능과 함께 게스트하우스로 활용될 예정이며 교육자이자 민족문화재 수집가 간송 전영필 선생의 가혹도 9월에 복원이 마무리돼 모습을 드러냅니다 도봉구는 관내의 김수영 문학관, 연산군묘, 정의공주 묘역 등과 이들 시설을 연결하는 이른바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를 빛낼 수 있는 매우 훌륭한 문화 자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서 문화적 정체성과 또는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동안 3, 4년 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도봉구는 향후 창동 일대에 아레나 공연장과 사진 박물관 등이 더해지면 문화도시로서의 입지가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구는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개발 등 각 장소들의 역사문화적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데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TBS 박철림입니다 두드러 자고